우리는 이런 게 있구나. 자, 생후장 그만이 오잖아, 그만이 오잖아. 자, 생후장 그만이 오잖아, 그만이 오잖아. 고춧가루 고춧가루 참기름 가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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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춧가루 소금 콩나물 황나물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추 소금 고춧가루 고맙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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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고추 고춧가루 네. 네. 선님들이 어? 선님들이 어? 내가 심장 서리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봅구마 막Brien 내보고 법대로 뭐외적으로 소위 식기도 법워서 뭐외적으로 교way mimic 진짜? 좋다잖아 일찍 나왔네 네 줄을 서서 혹시나 떨어질까 네 일찍 나왔네 그러니까 제가 일찍 나왔네 순대 사려고? 네 떡볶이도 사먹어 네 순대까지 사세요 지금 순대까지 올라가지고 이거 전달 5,000원씩 해봤는데 근데 우리 쌈팔넘 받는다 지금 올리셔야 되겠네 내년에 올리지나 내년에 아니고 지금 벌써 올랐는데 뭐 벌써 올랐어요 오는데도 또 아는 이모 들어오면 더 줘야되고 뭐 아 안 되는데 카마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묵과 다 올랐어 이모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도 어떻게 안 올리지 마트에 가도 지금 음료수도 안 내놨어 지금 올린다고 어 음료수도 지금 골고루 다 안 내놨어요 엄마 선생님 올리셔야 돼 아 그 대신에 양은 조금 줄이면 안 되겠네 근데 이모는 많이 줘야지 우리 이모는 많이 줘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 고맙습니다. 아, 내일부터 또 춥대? 네. 날씨가 오긴다고 하잖아. 오늘은 또 심했다고 하니? 미쳤다. 미쳤다. 내일도 춥다. 코로나 조심해야 되고 마저 마저 볼게요. 네, 고기하고 있어. 담궈라. 마저. 김치. 아메. 가루가 고기가 엄청 많으니. 어묵. Adapt. sten과. 손님들. 탕후라이엑. 토마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추 전복 고춧가루 고춧가루 AT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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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